1점 4! 1점 5! 1점 5! 이겨내들 진짜! 오! 세상에! 세상에! 와! 자! 손남비 씨! 아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살안 점수 보여주세요! 37점 4! 오! 현재 1위입니다! 와! 현재 1위입니다! 와! 37점 4! 현재 1위를 달려있는 손남비 창으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참 신기해요! 욕심을 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순간 제가 긴장도 많이 한 성격인데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진짜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나아진 점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손단비!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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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가? 아! 아! 네! 어, 진짜 뿌듯해요. 진짜. 어르신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수 시절 때 메달 땄던 것보다 잠깐 1등이지만, 아, 이게 1등인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왜냐면 앞팀 보면서 약간의 위축함이 있었고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공연하는 내내. 어떻게 어떤 팀의 공연을 봤을 때 위축이 됐었나요? 뭐래? 그래. 크리스탈이라고 동훈이 형네요. 지금 크리스탈 이동팀과 0.1.5. 아, 맞지? 아, 맞다. 우리 지금 아직 좋아가는데. 네, 이번 커플은 향수육 한 그릇으로 의리가 더욱 돈독해진 그런 커플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흐뭇해지는 안구정화 커플. 유노유노 클라우디아. 이번에는 마리오네트라고요. 어떻게 보면 클라랑 제가 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인형처럼 춤을 추는 이게 전체적인 콘셉트인데. 제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리프트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그러면 안클라 무릎 펴. 클라가 사실은 좀 리프트 탈 때 좀 무서워해서. 하나 둘 셋. 저를 스스로 좀 들기 힘드셨고. 이제 몇 번 넘어지기도 했는데. 리듬이 잘 안 갔는데. 이제는 좀 스케이팅도 늦으시고. 저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어깨는 출력해야죠. 안녕하세요. 어? 라이벌 하냐? 어? 어떻게 연습하러 왔어? 지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어? 근데 준하나도 안 배고파? 몰라? 제가 배고파요. 아 안 먹었어? 네. 오늘 클라우도 안 먹었네? 맞다. 우리 그때 클라우드 탕수육 사주기로 했잖아요. 혹시 무슨 음식 좋아해? 저 탕수육이요. 탕수육 좋아해? 네. 아 진짜로? 오빠 탕수육 좋아해. 다음에 오빠가 탕수육 사줄게.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물론. 물론. 클라우드 사주기로 했지. 네. 같이 갈래요. 어? 같이 갈래요. 아니 나는 오늘. 갈래요. 난 강인TV 아니야. 어 바로 가자. 배고프잖아. 네. 빨리. 날아 라라. 날아 라라. 짠다아 라라. 다들 날아 라라. 날아 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